안녕하세요. 루세라 빔의 김채원입니다. 마리와 함께 블랜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Q. 블랜스 게임은? 저는 심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Q.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저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블랜스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Q. 블랜스 게임은? 너무 어려운데? 저는... Q. 블랜스 게임은? 목걸이로 하겠습니다. 주로 옷 입을 때 목 라인이나 어깨 라인이 잘 보이게 입는 편인데 그래서 목걸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 효전함을 목걸이가 채워줘서 목걸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Q. 블랜스 게임은? 짜릿한 액션 영화 보고 싶네요. Q.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는 약간 사탕은 상상이 안 나는데? 애플 민트로 하겠습니다. Q.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음... 덤머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 슬슬 깐머를 많이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깐머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Q.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nothin angry on Asian 영out? Q. 브라우스 게임은? Q. 블랜스 им,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아... 자윤 시간? Q. 블랜스 게임은? 저는 액티비티 즐기겠습니다. Q. 블랜스 게임은? Q. 블랜스 게임 게임은? Q. 블랜스 게임은? 마리클레르와 스와로브스키가 함께한 촬영 기대 많이 해주세요